조나무 코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것은 인생의 행운입니다. 행운이죠 진짜.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와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 시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. 아까도 말했지만 선배들이 다 부러워하는 시기 거기에 다시 스터디 코드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딱 자기 스타일에 맞는, 그죠? 막연하고 애매하면 공부할 때 너무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확신이 있으면 좋을 그런 스타일인데 그걸 중2 때 만났어. 저런 건 운이에요 정말. 정말 인생에서 운이라는 요소도 분명 코드 중에 하나예요. 저런 건 참 대단히 좋은 운이죠.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하세요. 운이 좋았으니까 만끽하시되 거꾸로 그 운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안 날라가요. 일찍 만나놓고도 스터디 코드 일찍 만났다고 좋아했던 학생들 많아요. 근데 그래 놓고도 그 운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뒤늦게 안 사람들과 똑같아져요. 거꾸로 뒤늦게 알아서 너무 간절해서 쭉쭉 흡수하는 사람보다 못 날 때도 있어. 이게 운의 딜레마지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운이라는 걸 알아야 돼. 이것도 메타인지야. 운이 좋은데 지가 운이 좋은 걸 모르잖아? 그럼 운한테 감사할지 모르고 그 운을 만끽하거나 이용할지 모르고 그냥 이런가 보다. 다 모두 다 이런가 보다 하다가 결국은 보통 사람과 똑같아지죠. 이것이 운의 딜레마예요. 이것도 운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이 메타인지적으로 나의 인생을 관주해보고 난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실컷 만끽하고 즐기세요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